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 60년대나 70년대에는 회갑잔치라고 있었습니다. 60살까지 살게 되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축하잔치를 하였던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 조부모님들도 회갑잔치를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풍이라던가 간암, 위암 등으로 많이들 돌아가셨더랬습니다. 저도 몇 년이 있으면 환갑이 돌아오는데 갑자기 좀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예인의 경우에도 아줌마 아니면 할머니 소리 들을만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주 얼굴도 팡팡하니 주름도 하나도 없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탄순이 성형수술로 해서 이렇게 주름이 없어졌다고 해서 동안연예인이다 라고 말을 듣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안연예인 얼굴 비율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제 얼굴에 맞는 성형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얼굴 볼살 젖살 있으면 동안이라고 있는 게 좋다고 주위에 다들 말씀하시지만 최강 동안 연예인이라고 하는 최화정 50대 동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사랑 최강이 이분들은 40대 동안 연예인이라고 하네요. 등의 연예인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발치 교정 중이라 그런지 볼살이 쭉 빠지고 입술이 옹졸해지고 작아져서 원래는 동안소리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나이보다 많게 볼 때도 있습니다. 40대 동안 연예인이라고 하는 임수정 김사랑씨를 보면 입술이 도톰하던데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기 볼살하고 어른의 볼살의 차이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기가 볼살이 빵빵해서 예쁘면 너무 귀엽고 예쁜데 어른이 볼살이 이렇게 빵빵하게 되면은 뒤룩뒤룩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우리가 물풍선을 탄력이 아주 탄탄한 물풍선에 물을 담아서 탕탕한 거하고 풍선의 거죽이 흐물흐물흐물한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담아놓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들의 통통한 얼굴과 어른의 해색한 얼굴을 비교할 때 뭔가 육지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어야 예쁘지 않을까 하는데 탄력이 떨어진 볼살보다는 예쁜 여자 3대 살집이라고 하는 애교살 콧볼살 입술살 이런 부분들이 도통하게 되면은 육질이 모자르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말라 보이지 않는 얼굴이 되어서 더욱더 탄력있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미국 뉴욕 맨하탄 트리베카에 콜맨 선생님을 2003년도에 찾아뵈서 지방이식을 배운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방이식의 첫째가는 대가이신데 그분의 나온 책에 의하면 이렇게 젊었을 때는 입술이 도톰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면서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이렇게 입술이 조그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얼굴에서 동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눈주름을 제거하고 이마를 거상하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을 없애고 안면을 거상하고 해서 주름은 하나도 없는데 얼굴이 왠지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2016년 대한성형외과 학회에 페리오랄 링클 그러니까 입 주변의 노화로 인해서 아무리 주름이 없고 판판한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들어 보인다 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보시면 입주의의 노화하고 그 다음에 입술 볼륨의 감소 그리고 여기 나온 바대로 내설에이징 그러니까 코도 나이를 먹습니다. 백설공주 만화에 보면 그 마귀의 코가 나이든 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콧볼살도 얄쌍해지는데 이 콧볼은 관상학적으로 여성의 궁둥이하고 이런 가슴에 살집이 되겠습니다. 순순히 주름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닌 입주의의 주름이라든가 입술 노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코의 노화에 대한 부분을 다 고려해서 안면 회춘수를 해줘야 예쁘고 매력적인 동안 얼굴이 된다고 발표했더랬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할머니와 딸의 입술, 피부는 당연하고요. 입주의의 노화를 살펴보면 주름이 많이 가는 것도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입술이 도톰한 입술이 아주 얇은 입술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안 연예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관과 입술 비율이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요. 그러면 입술을 도톰하게 해서 예쁘다고 해서 입술 필러를 막고 입술 지방식을 막 하면 동안 연예인처럼 예뻐지는 게 아니라 울 입술이나 흑인 입술이 돼서 도리어 더 이상한 얼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동안 비율에서의 입술과 인중 길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